베베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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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타임 어? 핀! 무슨 일이야? 아기 상어 인형이 사라져버렸지 뭐야 어... 걱정이네 핀은 아기 상어 인형 없인 잘 못 자는데 상어 상어 없죠 없죠 걱정 마핀 우리가 아기 상어를 찾아줄게 브로디 아기 상어를 찾아 보험을 떠날 준비가 됐나? 당연하지! 우선 상어가 살고 있는 바다로 가보자 보라! 브로디! 출발! 어서 아기 상어를 구하러 가자고 어? 조심해! 오늘따라 파도가 심하니까 아! 브로디! 저기 노란색 무언가가 보여! 혹시...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로 가버렸나? 넘실넘실 바다로 가버렸지! 바다로? 그래 바다! 바다는 아냐! 그럼 어딨지? 에이... 아니었잖아! 아기 상어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정글에 사는 무서운 동물들이 아기 상어를 잡아간 게 분명해! 뭐... 무서운 동물이라고? 히히... 뭐야 브로디... 겁먹은 거야? 그럴 리가! 난 용감한 브로디라고! 흠... 흐흐... 좋았어! 흠... 흠... 으아! 방금 봤어? 저기서 뭔가 움직인 것 같은데...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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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어? 아기 상어 어디로 가버렸나? 뾰족뾰족 악어가 데려갔지 악어? 그래 악어! 악어는 아니야! 그럼 누구지? 하... 여기도 아니었어 흠... 그럼 아기 상어는 어디로 간 걸까? 흠... 들었어?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아기 상어가 틀림없어! 보라! 브로디! 출발! 아! 저기 좀 봐! 블록성의 괴물이? 한번 살펴보자! 아기 상어 어디로 가버렸나? 무시무시 괴물이 데려갔지! 괴물이? 그래 괴물! 괴물은 아냐! 그럼 누구지? 어? 어? 엥? 뭐야? 티라노사우루스였잖아! 어? 그럼 아기 상어는? 아기 상어는 어디로 간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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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상어! 흐흐흐흐 우리 피니의 아기 상어를 찾았구나? 흐흐흐흐 아기 상어는 피니 가장 사랑하는 친구니까! 아기 성어 어디로 가버렸나 넘실넘실 바다로 가버렸지 바다로? 그래 바다 바다는 아냐 그럼 어딨지? 아기 성어 어디로 가버렸나 뾰족뾰족 악어가 데려갔지 악어? 그래 악어 악어는 아냐 그럼 누구지? 아기 성어 어디로 가버렸나 무시무시 괴물이 데려갔지 괴물이? 그래 괴물 괴물은 아냐 그럼 누구지? 베베핀 플레이 타임 보라야 잘 자렴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너도 무슨 소린지 궁금하지? 우리 나가볼까? 문 밖에서 난 소리 같아 살금살금 방금 뭐지? 너도 봤어? 사라졌네 누구 그림자일까? 혹시 유니콘? 길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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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글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맞춰보세요 혹시 유니콘일까? 유니콘 다리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유니콘이 틀림없어 어? 청소기였잖아 그냥 자러 갈까 어? 뭐지 뭐지? 부엌에서 난 소리 같은데 안 되겠다 넘넘 궁금해 어? 어디 갔지? 잘못 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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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유니콘? 헉! 뾰족뾰족 동글동글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맞춰보세요 유니콘이면 정말 좋겠다 아하! 꽃병이었구나 하하 이제 자러 갈까 어? 방금 뭔가 흔들린 것 같은데 꼭 유니콘 꼬리 같았어 에이 아니겠지 음.. 아닐 거야 헉! 움직였어 아! 그림자가 움직였다고 이번엔 틀림없어 진짜 진짜 유니콘 맞지? 그렇지? 어? 어디가 이리 와 이리 오라고 거기 사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흔들흔들 실룩실룩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유니콘이 그림자 고네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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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금 살금 유니콘 찾았다 와! 잡았다 브로디 퀸 퀸 놀랬지 놀랬지 밖에 누구지 여보 당신도 들었어요? 퀸 퀸 퀸 퀸 퀸 퀸 퀸 퀸 퀸 길쭉길쭉 동글동글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맞춰보세요. 혹시 유니콘일까? 뾰족뾰족 동글동글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맞춰보세요. 유니콘이면 정말 좋겠다. 흔들흔들 실룩실룩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유니콘일까? 조심! 조심! 살금! 살금! 유니콘 찾았다! 베베핀 플레이타임 야호! 신난다! 아빠, 우리 얼른 동물원 가요. 그래, 그래. 차에 시동 걸고 있을게. 출발! 가위바위봉! 가위바위봉! 아이 참, 이게 왜 이러지? 아빠, 혹시 차가 또 말썽이에요? 동물원 갈 순 있는 거죠, 아빠? 아, 그, 그게... 음, 어쩌지? 아무래도 오늘은 못 갈 것 같구나. 아빠 차 바퀴에 펑크가 나버렸지 뭐야. 네? 음, 그럼 동물원은요? 음, 아하! 얘들아, 걱정 마. 아빠한테 엄청 멋진 계획이 있으니까. 어? 어때? 아빠 차보다 더 커다란 창문에 멋진 무지개 바퀴까지! 우와! 다들 동물원에 가면 어떤 동물 친구를 만나고 싶니? 저는 커다란 사자를 만날 거예요. 어흥! 어흥! 나는 무시무시한 늑대! 아우! 아우! 자, 띠띠빵빵 아빠 버스 출발합니다! 동물원 가실 손님, 어서 어서 타세요! 부릉부릉 출발! 띠띠빵빵 박스 버스 동물원으로 떠나요 띠띠 왼쪽 빵빵 오른쪽 어흥 가자 아우! 늑대! 두근두근 신나는 버스 여행 고고! 띠띠빵빵빵 신난다! 아빠 버스 달려라 달려! 좋았어! 이번엔 어디로 갈까? 도서관이요! 도서관에 해적책 빌리러 가요! 어? 좋습니다! 띠띠빵빵 아빠 버스 출발합니다! 해적 도서관으로 가실 손님, 어서 어서 타세요! 부릉부릉 출발! 띠띠빵 왼쪽 빵빵 오른쪽 도서관에선 속은 속은 띠띠 왼쪽 빵빵 오른쪽 책을 펼치면 우와! 보물지도! 이번엔 어디로 갈까? 간식사로 마트 갈래요! 좋아요! 띠띠빵빵 아빠 버스 출발합니다! 마트 가실 손님, 어서 어서 타세요! 잠깐! 여기 손님 또 있어요! 그렇지, 핑! 띠띠 빵빵! 띠띠 빵빵! 부릉부릉 아빠 버스 출발! 띠띠 왼쪽 빵빵 오른쪽 길쭉길쭉 바나나 동글동글 두근두근 신나는 버스 여행 고고! 음, 잠깐! 그런데 다들 잊은 건 뭐 없니? 버스비를 안 냈잖아 어? 음, 버스비는 뽀뽀! 띠띠 빵빵 박스 버스 동물원으로 떠나요 띠띠 왼쪽 빵빵 오른쪽 어흥! 찾아! 아우! 띠띠! 두근두근 신나는 버스 여행 고고 띠띠 왼쪽 빵빵 오른쪽 도서관에 선속은 속에 띠띠 왼쪽 빵빵 오른쪽 책을 펼치면 우와! 보물지도! 띠띠 왼쪽 빵빵 오른쪽 길쭉길쭉 하나하나 동길동글 하광 두근두근 신나는 버스 여행 고고 베베핀 플레이 타임 이야! 드디어 엄마 생일이다! 예! 엄마 생일엔 뭘 하는 게 좋을까? 뭘 하긴! 생일 파티도 하고 케이크도 먹어야지! 생각만 해도 좋다! 좋지? 어? 까끌! 까끌! 어허! 핀 그만! 지금 우리 엄청 중요한 이야기 중이거든? 엄마 생일 파티 말이야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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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이 제일 신난 것 같은데 핀도 파티하고 싶은가 봐 어? 잠깐! 저 방법 괜찮은데? 어? 뭐가? 핀이 두드리는 냄비 소리 잘 들어봐 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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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꼭 드럼 소리 같은데? 쿵쿵쿵! 짝짝짝! 쿵짜쿵짜! 우리 신나는 음악회를 열어보면 어때? 좋아! 우리가 만든 멋진 악기로 음악회를 여는 거야! 예! 난 트럼 냄두자! 트럼을 치지요! 들어 볼래! 좋아! 시작해 볼까? 쿵짜쿵짜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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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딩동댕! 멜로디가 있으면 더 멋질 것 같은데 딩동댕? 아! 혹시 실로폰 같은 거? 하지만 우린 실로폰이 없잖아 아! 찾아볼까? 쿵쿵쿵쿵! 이건 어때? 좀 이상한데? 어! 잠깐만! 저 유리커버를 연주해보는 건 어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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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실로폰 소리 같아! 유리컵 실로폰! 하하! 난 실로폰 연주자 실로폰 치지요 들어 볼래? 좋아! 시작해 볼까? 딩동 딩동 딩동voor우 빙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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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ffany これ Sun 우리 핀도 피리 불고 싶구나 좋아 그럼 다 같이 우와 멋져요 난 피리 연주자 피리를 불지요 들어볼래 좋아 시작해볼까 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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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엄마 왔다 쉿 엄마다 다들 어디 갔지? 엄마 생일 축하해요 딩동댕 생일 축하해요 피릴릴리 잠깐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 피 난 피럽 연주자 피럽을 치지요 피럽 올래 좋아 시작해볼까 콩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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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난 실로폰 연주자 실로폰 치지요 들어볼래 좋아 시작해볼까 딩동 딩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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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피리 연주자 피리를 불지요 들어볼래 좋아 시작해볼까 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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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 캠핑 가는 날 비가 오다니 얘들아 뭐하니? 어서 캠핑 가야지 그치만 비가 오는걸요? 너무 속상해요 우리 집을 멋진 캠핑장으로 바꿔보는 건 어때? 엄마랑 캠핑할 사람 여기부터라 여기가 우리 캠핑장으로 딱인걸? 하지만 캠핑 텐트도 없는데 우리가 만들면 되지 자 여러분 어떤 캠핑 텐트를 원하시나요? 의자가 있어야 해요 난 캠핑 텐트에 인형이랑 쿠션을 놓을거야 우와 멋진 캠핑 텐트가 되겠는걸 뾰족 뾰족 삼각 텐트 우리 함께 꾸며봐요 의자 쿠션 탕뇨까지 포근한 텐트 완성! 너무 마음에 들어 유니콘 나도 텐트 마음에 들어 엄마 유니콘도 마음에 든대요 잠깐! 이건 우당탕탕 해족들의 텐트야 우당탕탕 해족? 우와 멋진데? 컴온! 텐트에 손님이 찾아왔네? 손님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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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가 쳐들어왔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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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였잖아? 들켰나? 들켰나? 응식! 응식! 그림자 놀이 우리 함께 맞춰봐요 이건 뭘까 저건 뭘까 그림자 놀이 예! 라랄라라라라라라라라 라랄라라라라라라라 라랄라라 힝, 진짜 캠핑장이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텐데 맞아, 전에 캠핑 갔을 때 아빠가 마시멜로 구워줬는데 먹고 싶다 자자자 여러분, 캠핑에 간식이 빠지면 안 되죠 기대하시라 따끈따끈 간식이 왔어요 노릇노릇 마시멜로 우리 함께 먹어봐요 조심조심 호흡으로 한 입에 먹어요 비가 그친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캠핑도 끝난 건가? 아니요, 더 놀아요! 더, 더, 더! 보라랑 유니콘 캠핑 갈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저요, 저요! 조족 조족 삼각 텐트 우리 함께 꾸며봐요 의자, 쿠션, 당뇨까지 포근한 텐트 완성! 라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춤칫춤칫 그림자놀이 우리 함께 맞춰봐요 이건 뭘까, 저건 뭘까? 그림자놀이 예! 라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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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릇노릇 마시멜로 우리 함께 먹어봐요 조심조심 호흡으로 한 입에 먹어요 와우